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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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찾았어 동굴 쪽으로 빠졌다가 거기서 나오니까 개굽게 나오더라고 아 여기 사람 안다니는 길인가 보다 우선은 가득 안閉신다 이대로 가고 있는phin은 나에게 배우고 싶어 아이안에 대해 여행 일으킬대 보다 아이안에 대해llow 아이안에 대해 아름다운 여기 이렇게 배경이 나오긴 하는 구나 오 진짜 뭔가 저 공룡능산 비슷하다 여기구나 이 포인트네 길 있어요? 오, 감사합니다 아, 힘들어 아, 힘들어 저 선수야 배가 건너온 길 밖으로 가야 다리 짧은 사람들 힘들어 난 다리 짧잖아 나도 다리, 난 자기보다 짧잖아 상체가 긴이 얼마나 좋아 첫번째 탓 출구 다리, 넌 다이 아, 넌 아, 넌 아, 넌 아, 넌 아, 넌 아,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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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